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관위의 작업검정 여러분 공병호 tv가 귀한 것은 서사 이야기나 스토리가 아니고 아주 엄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제야 h님이나 제야 전문관님이나 제야 k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선관위 관련자들이 꼼짝 달성할 수 없게끔 부정선거를 규명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종착지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숫자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날짜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00일 계획 100일 안에 효과가 안 나오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숫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숫자에 대해서 오늘 이게 이제 중앙일보의 나이가 좀 든 중앙일보의 대포 칼림리스트들이 거를 쓴 겁니다. 이 현상 논설실장일 겁니다. 지옥의 문 앞에 선 보수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수가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농객들도 아주 전형적인 문과 출신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보면 아마 앞으로 중국과 여러분 다 한국의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많이 밀릴 겁니다. 그쪽은 전체주의 체제지만 기본적으로 지배 엘리트의 이과 출신들이 많고 여기는 다 문과 출신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소통을 모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총선의 불통 때문에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중앙동화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다수 농객들의 사고라는 것은 그리스 신하나 로마 신하 수준인 겁니다. 서사 스토리 이야기를 글사하게 만들어서 거의 프레임인 거죠. 그것을 짜 맞춰서 현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미신과 설화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실정 데이터나 이런 걸 안 보는 겁니다.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밑에 윤석열 이탈증에 미친 영향 맹품백 이종섭 물가 뭐 이런 것도 뭡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패배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김정아 논설변 한심한 겁니다. 이 수준이 지금 중앙일보 수준인 겁니다. 동아일보의 김윤덕 씨인가 김순덕 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게 되면 거의 설화 수준 그냥 뭐 신화 수준에 다들 사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어제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 수가 맞지 않는 것이 무려 전국에서 999개 은면동에서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투표자 수라는 것은 뭔가 아니까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선거인수라는 것은 실제 선거인수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에서 기껀표를 뺀 발급된 투표지 개수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발급된 투표지 수만큼 투표함을 까면 투표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급을 100장 했는데 120장 130장 나온 데가 전국의 3500여 개의 투표소 가운데 999개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인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는데 투입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뭐죠 계산착오라 아니면 방심 때문에 표가 몇 표 더 남은 겁니다. 그게 10표가 남았든 2표가 남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지 않는 한 발급된 투표지 수와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수가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999개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게 999개입니다. 부천 원미열 중 4동에서는 59표가 남았고 장류 3동에서는 58표가 남았고 복명 제1동에는 33표가 남은 겁니다. 이게 표 몇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에서 발표하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관함한 기준으로 삼았던 선관위 발표 위조 선거 데이터 선거 데이터가 바로 뭘 입증하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와 달리 오늘은 딱 두 단계로 여러분들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단계가 정말 위대한 발견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현장에서 범인을 잡을 수는 없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맙게도 본인들이 범인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바로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체계화해서 딱 두 단계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상호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사랑하사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일을 실제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여기서 위조 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이번 종선처럼 서울에서는 사전투표소를 찾아오는 세 사람당 한 표의 가짜 투표지라 플러스 1 플러스 1 한 표씩을 더불당 후반께 밀어넣어 주구나 부산처럼 다섯 명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어 주구나 6분의 1 서울은 세 표마다 한 표를 더해 줬으니까 4분의 1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네 장당 한 장을 넘어줬으니까 5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위조 투표지를 더해 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10년 동안 공짜 표를 받은 국민의힘 후보나 미래통합당 후보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산조작이 주력 부대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여러분들 조작하는 주력 부대 전방 부대가 여러분들 바로 전산조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전투표 양일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설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관위가 공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주었다. 이게 가설인 겁니다. 이게 이 가설을 지금부터 입증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이게 아마 가만히 계시보시죠. 이게 경기 화성시병입니다. 화성시병은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성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최영근 후보가 맞붙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붉은 색출을 해놓은 권칠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수가 전부 다 조작이 된 수치입니다. 이걸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조작해서 발표한 것.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22대 총선 4월 10일에 실시가 됐던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붉은 색입니다. 이게 거의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걸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걸 뭘 이야기한 겁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 전산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과학적 사실만으로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언벌을 쳐야 될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저가 볼 때는 그냥 맛이 가버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붉은색을 조작하는 데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노란색을 칠한 부분입니다. 이 노란색을 칠한 부분이 선거인수입니다. 조작을 어떻게 했냐? 선거인수의 일정 퍼센트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방식으로 쓴 겁니다. 이 노란색, 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럼 선거인수는 뭘 합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이건 투표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더하기 뭐죠? 기권자수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이런 130만 표의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표를 쑤셔 넣기 위해서는 뭡니까? 선거인수를 부풀린 것에 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럼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소위 최종적인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됐냐를 확인하시려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뭡니까? 100% 조작을 한 겁니다. 100%. 권칠성 후보의 차익값은 플러스 8%포인트 최연근은 마이너스 7%포인트 진안동 플러스 대부분이 오차범인 3%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뭐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짜표를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위조 투표지를 더해주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절반만큼 국민의힘 후보안께서 훔쳐가지고 똑같은 양만큼 절반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것처럼 좌우대칭의 차익값 크기가 무진장 큰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관위가 정직한가 이걸 여러분들 검증하려면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 부정선거는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고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선거인 수와 비례하는 위조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더해준 겁니다.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깔아 뭉개는 것은 그 사람이 고대인인 거죠. 그러나 인간은 워낙 사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 전부 다 다 삼켜버린 겁니다. 에달파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서민들 빼고 서울복대를 나온 지배 애들들 전부 다 이런 깔아뭉개고 시카고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의 여러분들 전직 국회의원 코넬대학의 여러분들 경제학 박사 이름 출신의 국회의원 콜롬비아 대학의 박사 콜롬비아군 여러분들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들 미쳐버린 겁니다.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부정선거가 아니라 슈퍼 울트라 부정선거도 다 박수치고 환영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가설이 이렇게 검증이 돼버린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y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 씁니다 y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x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오셔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 표 더하기 뭡니까 위조 투표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 준 거죠 우리가 학창시대를 배웠던 y equal a plus bx a가 인터셉트 절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편만큼 올려준 거죠 누가 올려줬습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일정 퍼센트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거구마다 전국의 모든 선거구마다 선거인수의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 부산 집갈시는 6분의 1 광주광역시는 4분의 1 이렇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까지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제 입에서 그냥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이란 김용빈은 범죄 집단의 수계라는 겁니다 노태학은 범죄 집단의 얼굴마담 이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조작해 가지고 이미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이런 선거 데이터를 며칠 내리더라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볼 때도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어떻게 조작했느냐를 다 밝혀버린 거 아닙니까 완전히 까발빈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성 후보의 붉은 색출을 한 사전투표 듣고서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노란색에 가지고 일정 퍼센트를 더해 준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562표 권칠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1526표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수에 오셔서 권칠성 후보한테 표를 준 사람은 7286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240표는 누가 준 겁니까 선관위가 준 겁니다 선거관리비안회가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5분의 1 여기 화성병은 4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더해 줬기 때문에 5분의 1을 곱하면 3240.4가 되는 겁니다 반올림해 가지고 3240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도저히 선관위 사람들이 부끄러워 가지고 여러분들 더 이상 그냥 말할 수 없을 정도만큼 여러분들 그냥 파헤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병호 tv가 4년 동안 해온 최종 결과물인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그리스 신화처럼 그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하거나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비겁하게 세상을 왜곡하거나 그렇게 살리지는 않는 겁니다 제 인생과는 반듯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젊은 날에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를 했던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를 했던 코넬대 경제학 박사를 했던 서울법대를 나왔던 검찰총사는 다 여러분들 뭡니까 다 허위인 겁니다 위선이고 나라를 팔아먹는데 다 합쳐서 힘을 합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선거를 무너뜨린 범죄자가 여러분 이렇게 범죄 증거를 태산 이상으로 남긴 겁니다 여러분 제외국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권칠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196표입니다 196표 196표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는데 이게 조작된 수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발견입니까 196표 가운데 실제로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셔서 던진 표는 123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3표를 누가 여었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기 세력들이 제외국민투표 선거인수 366명에다가 5분의 1을 곱해가지고 73점 투표 반올림 처리해서 73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런 짓을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새끼 이름 취직하는데 그게 크게 문제냐 당신들은 떡을 먹으니까 떡고물 좀 먹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선관위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까발긴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그래서 아무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냥 세월이 흘러가야 그냥 잠잠해질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가짜표를 다 계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짜표를 다 계산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관외 사전투표에 3240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줬고 국외 부재자 투표에 73표 더해 줬고 봉당업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성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2736표의 위조 투표지를 권칠성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 준 거죠 그래서 전부 다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권칠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해서 집어넣어 준 표수가 얼마입니까 초록색 11224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11224표를 집어가지고 그냥 공짜표를 준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 신하나 로마 신하를 이야기할 거 아니고 그냥 입정이 끝난 겁니다 가설검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사전투표 양유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위조사전투표 득표수를 원하는 것만큼 집어넣어 줬다 이렇게 이러면 검정이 끝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남긴 정거물 때문에 걸려든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실물로 낸 위조 투표지는 4박 5일 사이 쑤셔 넣는데 선관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최신 버전의 cctv를 전국에 다 설치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위조 투표를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부 순진한 사람들은 공 박사님 cctv가 돌아가고 있는데 위조 투표를 어떻게 여러분들 넣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뭐 간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cctv 여러분들 뭐죠 정지하면 만들거나 속이는 거가 나는 그 사람들이 속였던 속지 않았던 간에 인간 자체를 안 믿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그냥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은 숫자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숫자를 보게 되면 실물로 된 위조 투표를 쑤셔 넣은 것이 그 숫자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발견 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야밤중에 넣는지 새벽에 넣는지 며칠 날 넣는지는 본 바가 없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의 최종 결과물이 선관위 발표 득표수에 나오는 겁니다 그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물로 된 위조 투표를 집어넣은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설 검증은 부풀려진 사전투표 득표수에 맞춰서 더불당 후보에게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다 이것이 가설인 겁니다 이걸 지금부터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입니다 이 자료만 보면 이게 조작이 됐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 수가 없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조작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선거 데이터의 가장 하단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개수 조정을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남으면 여기다 플러스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기권표 항목에다가 마이너스를 처리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치시켜서 숫자를 개수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전국에서 다 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 화성병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수보다도 선관위가 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지수가 큰 금입니다 이게 35표가 많이 나온 겁니다 선관위가 교부한 표수는 13만 1923표입니다 13만 1923표가 투표소에서 교부된 투표지수입니다 그런데 표가 얼마나 나왔냐 13만 1958표로 35표가 더 나왔던 겁니다 35표가 더 나오면 이 사람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지에 플러스 35를 쓰고 그다음에 기권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속에다 마이너스 35를 써 가지고 두 개를 그냥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짓을 전국에서 한 겁니다 플러스 35가 뭐냐 투표함을 까보니까 35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투표함을 까보니까 10표가 더 나온 겁니다 10표가 왜 더 나오겠습니까 35표가 왜 더 나오겠습니까 146표가 왜 더 나오겠습니까 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실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적용돼 가지고 정확하게 100표를 넣는데 정확하게 100표를 못 집어넣은 겁니다 정확하게 1만 표를 집어넣기 쉽지가 않거든요 1만 표를 최선을 다해서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만 10표를 이게 1만 3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3만 1923표가 여러분들 나와야 되는데 그게 13만 1923표 더하기 35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교부한 투표지 개수 교부한 투표지 개수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니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함에 남은 득표수를 기록하고 투표지수 35장이 남았다 그리고 그것을 기껀표에 마이너스 35표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껀표라는 것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인 겁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마이너스 146이 나오고 마이너스 35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조작을 하기 위한 개수 처리용 항목으로 활용한 겁니다 화성시병 사례가 어떻습니까 표를 집어넣는 과정에 표가 더 나온 겁니다 투표소에서 교부된 표보다 35배가 더 나왔습니다 플러스 35를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항목에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떨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기껀표에 마이너스 35를 넣어 가지고 제로로 만든 겁니다 실제 선거인수 교부된 투표지 개수는 13만 1923표입니다 투표함 속에서 나온 표수가 13만 1958표 35표가 더 나온 겁니다 교부된 투표지 수보다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광경은 제가 못 잡아냈지만 그 사람들이 제조 생산한 선관위의 후보별 득표수 자료에서 전국의 도처에서 뭡니까 투표지가 남은 것을 다 관찰할 수가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 하시게 되면 그러면 2단계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사실이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선거 데이터에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검증 전산 조작 2단계 검증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 두 개가 다 검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 횟수가 가면서 훨씬 더 간단하고 그리고 간편한 방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만져온 그런 과정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싶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